헉! 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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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룸 저기.. 아.. 너말이야.. 이 근처에 문 같은 거 없니? 문이라고 했지 설마.. 설마! 헉! 니가! 어째서! 닫아야 하잖아요! 여기! 사람의 마음이 사라진 쓸쓸한 장소에 뒷문이란 게 열리거든 그 뒷문을 통해서 어? 재난이 나오게 돼! 좋아 너는 방해돼 뭐야 이게 이게 말이 돼! 잠깐만요! 기다려요! 너가 따라오면 나만 곤란해져 그런 말 말아요 의자 뭐? 고양이를 찾으러 큐슈에서? 이제 곧 많은 사람들이 죽을 거야 소타씨! 기다려요! 쓰자매! 니가 문을 잠가! 그렇게 이제는 할 수 없어 소타는 실패했군! 너는 두렵지 않느냐? 소타씨가 없는 세상에 저는 두려워요! 잊을 수가 없어 반드시 구하러 갈 거야 그 자식은 자신을 맡기지 않는다니까 왠지 넌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구나 돌려질 운나이다! 돌려드리겠어요! 잘 다녀와! 잘 다녀와! 잘 다녀와! 잘 다녀와! 잘 다녀와! 다녀오겠습니다! 감사합니다! 잘 다녀와! 잘 다녀와! 잘 다녀와! 잘 다녀와! Teal 5 כ